블루 스크린 앞에서 내 배우들한테 가짜 연기를 하게 하고 싶지 않다. 그 최대치까지 가보자. 보는 관객들이 실제 거기 있었던 일을 체험하는 느낌이 드는 방식이 어떨까. 우선은 군함도를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였었고요. 총 디자인하는 걸린 과정이야 3개월 정도. 시공을 시작해서 거의 6개월 정도에 붙여서 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대규모의 실제 섬의 3분의 2 정도는 졌으니까. 그래서 실제 군함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세트가 너무나 완벽히 있다 보니.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.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미술팀이. 대박이라고 그랬어 대박. 나는 좀 자랑스러웠어 뿌듯했었어. 지옥계단의 경우는. 좁은 섬 안에 많은 인구가 소용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. 수직적인 구조의 건축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서.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조선인 소년 광구들이. 기어들어가서 편을 채취하는 개미굴이라는 공간이 있는데. 실제로 세트가 기어다녀야 될 정도로 되게 좁았어요. 다시는 이렇게 커다란 세트를 지어볼 경험이 언제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온몸이 뚜드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있었어요. 탈출 시퍼런스는 영화의 전체적으로 클라이막스고. 탈출 장면은 총 38차 찍었어요. 20몇 년 되는 영화 인생 전체에서 가장 역대급 경험이었거든요. 흔히 말하는 뭐 총 쏘고 싸우고 칼 싸움하고 이런 액션보다 더 중요시 그랬던 거는. 연인들을 탈출시킬 때 여러 가지 정말 몸통적들이 많이 나와요. 역사의 아픔도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 자체도 되게 아팠으면 했어요. 모든 감정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. 병원 10년 안에 못 만들 것 같아요. 한 번 현장 나오는 게 무슨 이렇게 전쟁터 나오는 것 같았어요. 베테랑 전에 그때 군함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. 연설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영역되게 비춰질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. 최고의 위치가 되려면 그 분야에 진짜 미쳐야 되는구나. 와 괜히 최고가 아니구나. 어마어마하게 지독하고.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. 그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영화들이 완전히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. 영화를 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강렬한 영화적 체험이 되긴 할 것 같아요. ruck아버스 서울시,ashes,전도 vast 뉴욕 잠시ead 신발 BMW